누구 이쪽은 나랑 같이 사는 동생 그렇게 간단한 관계는 아니지 우리가 니가 동생이 어딨어 아는 동생 와 우리가 알기만 하는구나 해장국을 끓이셨어 아 뭐 어떻게 선배 우리 또 걸 빨아서 다림질 나셨어 야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런거 안 키워 있어도 못 줘 아유 해장국이 다 타버려서 이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열이 하나도 없어요 야 살림엔 더더욱 소질 없고 야 신지연 내 다리였어 계속 아 미안해 내 다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냐 못됐어요 아주 먼저 간 줄 알았더니 니 차 남아있는 거 보면 제 이때가 미칠 거다 아 이거 봐 환자 타고 갔어 나는 또 이걸 꼭 나와서 확인을 해서 상처를 받아 으 아 차에 놓고 봤어요 전해줘요 도시락은 1인분이니까 뺏어먹을 생각 말고 뭐 어디가 멋있어서 좋아하는 거야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아 나 1인분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얼굴 빨개졌어